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는요 우리 랩몬트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 권찰분들이 먼저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모든 랩몬트들을 좀 잘 지도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랩몬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권찰분들 사역하는 데 메시지고요 또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은 또 필수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메시지겠죠 제목은 랩몬트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랩몬트 운동의 선두로 가는 교회죠 오늘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랩몬트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셔야 됩니다 서론에 보면 어제 유목사님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후대에게 묵상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제가 이제 경제 잡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 세계 경영인들에 대한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자 경영진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경영진에 대한 그분들의 습관과 생활과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놓은 책들이 좀 많이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경영자들이 명상을 한답니다 우리 왜 단임 목사님이나 우리 유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명상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제 명상운동 우리 3단체가 명상운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또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딱 한 가지 결론 나오죠 접신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귀신과 접신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얻는 그 힘이 사실은 사단과 마귀의 힘을 얻어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랩런트만 뿐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권찰분들도 묵상운동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또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잘 전달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곱 가지인데요 이제 윤봉사님 좀 소개하시는데 우리 후대들이 평안할 때까지 평안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한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좀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후대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고요하고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것이든지 의미가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1부, 2부 들었죠 또 우리 랩런트들은 유치부부터 또 태양화부, 유년부, 초동부, 소년부, 중동부, 고동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응답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사획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축복이 다 예배를 통해서 숨겨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게 뭐고 하는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들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단체 지도자들은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거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이죠 마음을 집중이란 말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뭡니까 전부 다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중이 털리게 가는 게 집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집중이 아니죠 집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집중을 털리게 하는 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해서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약 양이 천명이 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소재하고 있다가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천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약을 소재하고 있었다 또 본인이 마약을 했다 그런데 마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도 쓰고 이번에 또 끔찍한 살인사건도 집착이잖아요 남을 스토킹한다는 건 집착이거든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집중도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에 의한 집착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냐 하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상운동이 되어지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것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죠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말씀 언약 주원 것을 오늘 요사와 11장에서 23절 그 모든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거쳤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치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 말고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도록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알려주라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맨투들이 이거를 조금 체험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좌의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묵상운동 속에 기도 일곱 가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우리 랩맨투들한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있도록 우리 후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랩맨투들 일곱 명들이 다 이걸 누렸습니다 랩맨투들 일곱 명들이 이걸 다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찰로서 이걸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누림이 되어지도록 이 기도의 일곱 가지를 가지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랩맨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능력 속에 있도록 잘 하나하나씩 설명도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우리 랩맨투들 일곱 명들이 이 일곱 가지의 묵상운동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랩맨투들을 키울 거냐 본론 여기 유인물이 나오죠 랩맨트가 뭐냐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랩맨트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조금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은 자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과거가 정복이 된 거죠 과거가 정복이 된 사람이 전부 남은 자입니다 상처 발판이 돼야 되고 과거의 특별한 경험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처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뭔가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요 과거가 정복이 돼야 됩니다 다 끝났다 이게 남은 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남는 자가 있겠죠 남는 자는 오늘 오늘 오늘을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 참 붙잡아야 될 포론이 뭐냐면 오늘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오늘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 뭐냐 응답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어야지만 응답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정복하는 사람을 남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우리 랩몬트도 마찬가지고 구역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거 그게 나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오늘을 정복해라 이게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자가 있죠 남을 자는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될 게 뭐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언약 따라가면 되죠 요수아가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갔잖아요 미래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땅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중부지역 남부지역 오늘 북부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했죠 랩몬트의 의미는 뭐냐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다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다 불신자는 염려 걱정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귀신하고 접해야 돼요 염려 걱정 미래 정복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미래를 정복한 랩몬트죠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의 랩몬트의 축복이 남아있죠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2, 3, 7 5천정족 보구마 선교 전도 세계보구마 그리고 우리 후대 보구마 우리에게는 미션입니다 이게 남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랩몬트예요 그래서 오늘 강남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과거 정복 오늘 정복 미래 정복이죠 이거 정복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랩몬트의 의미예요 그냥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권찰분들이 먼저 과거 오늘 미래가 다 정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건과 상처로 묶여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보금으로 발판되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어줘야지 랩몬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대에게도 반드시 이걸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 랩몬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꾸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랩몬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랩몬트 운동에 중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후대와 저와 여론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후대는 항상 먼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우라 묵상운동이죠 우리 랩몬트들이 이 묵상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우리 랩몬트들은 여러분들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여러분들 얘기 듣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뭐가 안 맞다고 해서 뭔가 하여튼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를부지런히 길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어디 있든지 랩몬트들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를 해줘야 돼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알아듣든지 뭘 알아듣든지 랩몬트 운동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내 얘기를 안 들어도요 어쨌든 계속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영적 서밋 이게 준비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서밋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와 성공밖에 안 돼요 사실 그건 틀린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준비된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기능 서밋 유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천재성 하늘천 재능재 하늘에서 온 천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가 있겠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게 천재성입니다 부모가 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다 그러면 내 아들, 딸도 의사가 돼야 된다는 거 어떤 부모의 DNA는 맞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부모가 갖고 있는 DNA적인 어떤 부분, 요소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도 의사인데 아들, 딸도 의사로 하나님이 천재성을 주었다는 것은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둘 다 교사예요 그러면 아들, 딸도 교사해야 된다 부모의 DNA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천재성과 그리고 달란트는 교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가 목해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해자니까 그런데 제가 목해자고 우리 아들도 목해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DNA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두 녀석 다 안 하겠답니다 벌써 일반 전문성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도 목사해야 된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에 대한 천재성 그리고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가 문제가 많거든요 부모가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유목사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공부 못해도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그거는 사회에 나오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공부 하나도 적용되어지고 쓸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적인 부분이지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신 천재성 말씀 안에서 주신 달란트를 알려주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해야 돼 내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해야 돼 내가 교사니까 내가 또 이거니까 너도 이거 해야 되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복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놓으면 우리 후대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문화 서미스의 응답을 받는 거죠 문화 서미스의 응답이 뭡니까 이게 전도와 성교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열두 가지 문화를 바꿀 아이니까 바꿀 랩런트니까 당연히 전도와 성교의 랩런트죠 이게 문화 서미스입니다 문화 서미스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영적 서미 기능 서미스로 정인으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가는 랩런트다 그래서 문화 서미스 되어지는 거죠 쓰임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준비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뭐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꼭 하나를 뽑으라면 영적 서미스이 돼야 돼요 영적 서미스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전부 출세, 성공을 위한 겁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한 거, 잘 살기 위한 거 출세와 성공을 위한 서미스이지 전도와 성교와 관계없는 거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세계보고마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미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라 이번 안중환의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미스 안에서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기를 또 주님으로 주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랩런트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후대 랩런트가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묵상운동은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미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미트 타임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은 아닌데 큰 애가 이번에 군대에서 모범 병사가 돼가지고 상도 받고 2박 3일 휴가를 받았어요 근데 참 그냥 좋아요 왜 좋냐면 군 생활을 잘하니까 군 생활을 잘하니까 참 좋아요 요번에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틀 동안에 5만 원 벌었거든요 근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인데 이제 돈을 벌면서 세상을 좀 보게 됐고 세상이 조금 갔다 와서 힘들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버는 게 돈이에요 그 차라리 돈 버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가 제가 조금 계속 알려주는 게 지금도 저녁에 메시지를 틀고 자요 지금도 메시지를 틀고 잡니다 제가 애들 인찬이 서준이 갓난아기 때부터 어쨌든 메시지를 틀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틀어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메시지를 틀고 잔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르쳤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제가 해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이 서미타임이죠 시간을 좀 갖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메시지를 묵상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부모님이 어렵게 세상에서 경쟁해서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언약 붙잡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가는 걸 우리 후대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이제 다음 걸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서미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그래서 우리 후대를 말씀 운동 속에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타임만 가리는 게 아니죠 서밋 자세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 서밋 자세는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 랩런트들의 태도예요 우리 후대의 태도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 얘기하면 안 들어요 다 안다는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세상 나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군부대 안에 있는 위에 있는 어떤 상관들이 이 아이에게 모범 병사로 뽑고 포상휴화를 주고 상을 줄 만큼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과 모세와 랩런트 7명이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갔을 때 이 태도,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 고위직에 있고 임원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뭔가 CEO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혹시 안 해보신 본찰분들은 이게 참 이해 안 될 건데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건 있죠 여러분들 남편들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촉으로 다 맞추잖아요 저도 촉으로 맞출 때마다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직장생활에 CEO급이다 그리고 임원급이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것인데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냥 화단에 물 주고 허드린 일을 하는 것이고 안 보는 거죠 일반 평교사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언제 봅니까? CCTV로 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이걸 잘 몰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아들 2학년이잖아요 힘든 아르바이트하고 이틀 동안에 돈 5만 원 벌었다 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눈이 열려가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서밋 자세와 태도를 갖춰주도록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서밋 자세예요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 그룹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저 랩런트는 너무 작은 시스템이야 이게 작아서 그래요 저 랩런트는 너무 어마어마한 큰 시스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게 안 크면 깨져요 우리 후대가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최고이다라고 자부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교만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걸 알 때 저 그룹과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우리 후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내보다 더 잘하는 불신자가 있고 내보다 더 훌륭한 불신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룹 시스템이 커집니다 이번 주는 우리 랩런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랩런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권찰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도 먼저 해야 됩니다 내용은 랩런트를 위한 내용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요한 이 좀 그룹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시스템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세계보험화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세계보험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주라 그런데 먼저 우리 권찰분들이 이 은혜 누리식을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그대로 주셨죠 말씀대로 되어지고요 오늘 행위 언약도 있었고 횃불 언약도 있었고 모세와 요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반드시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알려주라 네가 지금 랩런트 7명처럼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많이 당했냐 그게 응답이다 그게 축복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언약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얘기 안 듣습니다 그래도 알려주셔야 돼요 뭐 잘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해 주면 좋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안 듣는가 하면요 좋은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기도하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언약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으니까 저는 이번에 제 얘기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니까 말씀대로 언약대로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땅을 남부 중부 북부가 땅을 차지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하시고 또 이번 주에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분 안 중부하는 랩런트 운동과 나이 24입니다 우리 후대를 우리 권찰분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부지런히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뇌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땅에 전쟁이 거치게 하고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나갈 권찰 제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온도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